엄마, 너 찾아보세요. 다니엘, 엄마 어디 있어? 몰랐는데. 다니엘, 사냥해봐. 찾은 의지가 없어. 왜냐하면 비비면 나오거든. 이 중에서 한 캔을 따는 거예요. 아주 살짝만, 그래서 냄새만 조금 나게끔 딴 다음에 애들 보고 찾으러 할 거예요. 우리 애들을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. 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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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. 어, 됐어. 맘마 먹자, 맘마. 맘마. 맘마, 맘마. 여기, 여기, 여기. 토끼, 토끼. 여기, 맘마. 여기. 진취적인 고양이가 되어야지. 맘마가 어디 있을까요? 맘마 어딨어. 딸이야, 사냥해봐. 맘마 어딨어. 벽. 약. 엄마 아래, 찾아보세요. 애규. 애규 다 찾은 거 같은데? 그 근처야. 애규야, 그 근처야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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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규. 거기 아닌데. 애규, 거기 아닌데. 안 돼요, 안 돼요. 아니야, 엄마 어딨어? 몰랐네. 내놔. 그냥 좋게 주래. 맘마 줘. 차트에 의지가 없어. 왜냐하면 비비면 나오거든. 맘마. 엄마 먹자. 왜요? 고양이가 뛰어난 호각을 가지고도 마약 탐지묘가 못 되는 이유. 맘마 어딨어? 고양이는 집사가 깼따게라는 걸 알아요. 평생 깼따게 하는 걸로. 평생 깼따게 하는 걸로. 그리고 많은 잔인입니다. 내가 저렴한 다음에 또 만나면 остав고요. 이제는 칼픽 출신을,